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누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되게 신경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 분과 이제 좀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영상과 생방송 중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며 보시는 분들께 다소 충격을 안겨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모습은 제가 유튜브나 생방송에서 보여드리면 안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보시는 분들께 재미와 웃음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설을 하거나 격한 표현을 한 것은 꿈을 꾸는 크리에이터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며 그 잘못은 제가 달게 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준호누의 모습 그리고 초심 찾은 준호누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와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 준호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바로 또 여러분들께 재미와 웃음,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상 하루에 한 편씩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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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